아나를 지키면서 아나를 지키면서 아나를 지키면서 옵니다 그들이 옵니다 민섬 아나는 위치 민섬 턴 나왔어요 민섬 밀쳐내고 우리 라인 라인 오 우리 로드오그 아이고 로드오그 죽었다 트레 트레 아이고 나이스 따랐어 네네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형들 브리기트 궁 빠지고 네네네 윈섬 윈섬 들어오면 스타나올게요 아이고 못나왔어 반격 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라인 케어 내가 반격 깔게요 내가 아이고 라인 죽어버렸다 스타나왔죠 아이고 오오 이거 한번 리포인트 네 네 치료해 드릴게요 오우야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방금방금 이거 스턴을 잘라야돼 이 스턴이 존나 중요해 윈섬 들어왔을 때 스턴 매기고 막 잡아야돼 정신이 없다 근데 앞도 봐야되고 뒤도 봐야되고 힐을 줘야되는데 좀 많은 숙련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은 캐릭이요 이걸 리스폰 한번 맞춰보죠 우리 아이고 방패로 버티고 있어요 가자 나이스 나이스 그래 우리 뒤쪽으로 오케이 철의 뒤에 조심 나이스 철이는 한번 뒤척 한번 와 이게 근데 우리 힐러를 좀 살리려고는 힘든데 오케이 윈선이 궁이 쓸려나 온다 위로 뛰었다 아이고 잘못했어 스탄 넣었어요 위로 냈어 디바 라인 킬 좋습니다 아 로조구 좋다 로조구 좋다 라인님 방금 줄였어요 가자 라인님 방금 줄었고 라인님 방금 줄었고 뭐일까 와 안 죽는다 오우 와 안 죽는다 오우 아이고 오우 네 아흐 무단 ㅋㅋㅋㅋ 다 배우는 과정일 뿐이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누구를 잡으러 가는 거는 좀 안되고 공을 썼을 때라도 좀 우리팀이랑 같이 있으면서 우리팀이 좀 안 죽게 도와줘야 되나봐 확실히 지온가 안 지온가요 아아 못췄다 어 녹아버렸어 다시 가봅시다 다시 가봅시다 1을 내가 지금 마치 않고 쓰고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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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 킬 나 킬 나 킬 나 킬 킬 드렸어요 나 킬 아이고 나 킬 나 킬 나 킬 나 킬 아이고 또 못줬네 감사합니다 이게 방어가 몇 초 가지? 6초 더 가는데요?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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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로 버티고 있어요 방패로 버티고 있어요 아이고 와 이거 박살나네 용검같은거에 아이고 네 네 오게 오게 가자 와 이거 첨대 앞으로 가만 와 이거 어렵다 이거 비벼 확실히 몰아치는 조합에 좋은건 아닌거 같네 아니면 우리도 이제 그걸로 해봅시다 우리도 윈디 해볼까요 윈디? 아 딜러 딜러 되시는 분이 하세요 탱커분들 중에 지금 그 뭐야 틀에 하시는 분이 딜러 안된다고 하신거 같은데 네 제가 방금 너무 앞으로 나갔어요 포지션 또 포지션 또 어째잡아야될까 한번 앞으로 나가보니까 유리할땐 상관없지만은 이를 쓰는게 제일 중요해 이랑 방패 밀쳐내기 이를 내가 말했잖아요 그 우리팀 그 우리팀 누가 누구한테 먼저 줘야될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도 좀 앞으로 가면서도 뒤를 봐야되고 이라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뒤에 있는게 나을거 같아요 이제는 약간 진짜 뒷조합 뒷포즈만 잡을게요 3힐이요 3힐? 3힐? 3힐이네 3힐 해볼까요 3힐 그냥 제가 힐러가 아닌것처럼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해볼까요 라인 원템 원딜해야되나 원딜 라인 뭐 자리야 오케 이렇게 하면 우시다 네 아나한테 줘야되는데 이것도 그거있지않을까 감독 설정 애매? 그거없네 이 이 이 감독 이게 뭉쳐있으면 애매하더라고 야 앞으로가자 라인을 앞으로가자 앞으로가자 뒤엉 USB 우리 메르치 울린다 스탄 한번 더 아이고 아무도 없게 낳은 스윙 바로는 것 같은데. 그기임들이 그려지 않으면.. 당연히 세운 걸 던져야 하는데. 그기임들이 지금 붙잡고 가다. Q. 개빡세네 가자 와우 귀에 개박살 난다 이거 이거도 좋은거 같아요 한번 스턴내기고 확정으로 이렇게 하고 밀쳐내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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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이 있다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후우 우우우 가즈아 부탄다 부태 가자 어휴 아 나 쿵키 다 사놨었어 나이스 아이고 좀 끊게 끊기는 거 좀 조정해 나 쿵키로 바까놨어 쿵키로 바까놨어 쿵키로 바까놨어 쿵키로 바까놨어 쿵키로 바까놨어 쿵키로 바까놨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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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틀해주지 우리 메리 죽인다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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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키로 바까놨어 쿵키로 바까놨어 아직 제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머리는 머리는 알겠는데 손이 안 따라주는 그런거 알죠 이 이 주는게 너무 힘들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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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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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정신이 안 돼 정신이 안 돼 정신이 안 돼 내리기 공격 자 2초 남았다 자리아 칠 줘야 돼 아 라인 해줬어요 멜 잡아야 된다 뒤에 트랩 아이고 루신임 루신 아이고 아 클릭을 조금 못 맞춘다 뒤에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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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살풀이 한다 살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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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덤보멍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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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는 없어요 트랩 트랩 다 망판 가야겠다 망판 예 완전히 무당 무당 아냐아냐 밀쳐내는 겁니다 우클릭을 잘 맞춰야 돼 와 나 녹았네 트레이닝이 잘하나봐 비트 받았는데 애도 죽어버렸네 틀에 1콤 돼요? 이거 F 없네? 까비 트레이 1콤 우찌아냐 이거 최고의 플레이 광패.. 광패 구절 성타 10% 예! 날짜 일평시 개빡개 맛있는 아를라티 방밀평 시프트가 딱 150대 오케이 155에요? 여튼 한 판만 더 읽읍시다 구독 눌렀어? 뽁! 이빨 이빨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